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성적, 좋은 학벌, 좋은 집안, 많은 돈 등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공한 이후에, 성공을 이룬 이후에 그 성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때도 좋은 성적이 필요합니까? 그때는 좋은 인맥이 필요합니다. 맞죠? 좋은 인맥이 왜 필요하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다면, 잘못하면 출발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맥이 있다면, 힘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별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힘을 얻기만 하면 어떻게든 옆에 사람들을 두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도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만 생기면 학연, 지연, 혈연, 방패연, 가오리연, 연이란 연은 다 끌어모읍니다. 그렇죠? 그래서 갖다 댑니다. 아, 네. 이런 일이 당했는데 도와주시오. 그래서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 씨가 이런 대사를 했죠. 느그 서장 남천동 살재.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어쨌거나 느그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다. 이런 대사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나요? 자기가 경찰서에 붙들려가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 곤란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 서장과의 인연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집 주인이 자기 집안에서 잔치를 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집에 들어갔어야만 했죠. 아마 적당한 사람들이 들어가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 앞까지는 갔으나 채 들어가기 전에 문이 닫혀버린 사람들이 몇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25절과 26절을 쉽게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선생님 우리 같이 밥도 먹고 마시기도 하고 선생님도 우리를 가르쳐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25절과 27절을 보면 누구냐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밖에서 좁게 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슬피 울며 라는 말은 단순히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큰 소리를 내어 펑펑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간다라는 것 역시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데 그 분노의 대상이 다름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들어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큰 슬픔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잘못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며 자신에게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참을 안타깝죠? 분명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구라도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문은 반드시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문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은 왜 있는 것일까요? 문은 왜 있습니까? 닫으려고 있는 것이 문입니다. 그렇죠? 다듬으로써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이죠. 집에 있는 집 대문을 다듬으로써 우리와 너희의 경계를 구분합니다. 성벽에 있는 성문을 다듬으로써 아군과 적군의 경계를 구분합니다. 그러려고 있는 것이 바로 문이죠. 그러므로 문이 있다라는 것은 비록 지금은 열렸을지라도 곧 닫힐 때가 온다는 것이고 그때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문 안쪽 사람과 바깥쪽 사람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이 닫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언제 닫힐까요? 주인이 닫고 싶을 때 그렇죠? 주인이 닫고 싶을 때 그냥 문을 닫으면 끝입니다. 예고합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 집 문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방송하고 문을 닫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문을 여는 것도 주인 마음이지만 닫는 것도 주인 마음입니다. 그렇게 문을 닫는데 옆에서 누군가 보고 있다 어 잠깐만요 당신이 왜 문을 닫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까? 없죠? 뭐 항의할 수는 있겠지만 항의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집주인 마음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왜 이런 문제에 처하게 됐겠습니까? 이 문이 닫힐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닫히긴 하는데 이렇게 빨리 닫히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 앞까지는 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문 앞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 문 앞에서 어물쩡거리다가 결국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확한 구분이 생겨버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자신들. 항의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항의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항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것은 없죠.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이미 집을 나가버린 손은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 상황이 한 번 벌어지고 나면 결단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못 들어갔는데 집주인의 문을 닫아버렸죠. 그러자 이 사람들은 그제서야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5절 중반부부터 보면 문을 막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뭐라고 하나요? 아니 선생님 우리 같이 밥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주기도 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아는 사이잖아요. 저 알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같이 했을 만큼 친한 사이잖아요. 그러니 한 번만 봐주시고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간절히 애걸복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유대인으로서 식사교제를 함께 했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사람 그 이상의 관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곳이 우리나라의 상황이었다면 열어줬겠죠. 다음부터 일찍 일찍 다녀. 이렇게 한마디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택도 없습니다. 밥 좀 먹고 가르침 한두 번 받은 것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마음의 상처가 좀 있겠죠?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은 나를 모른다고 하니까 상처가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이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뭐라고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우린 여기서 충격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 분명히 주인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알고 지냈던 사이입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열어주기 싫으면 안 열어주면 그만이지. 모른 척하는 것도 모자라서 행악하는 사람이라니. 또 떠나가라니. 저 집주인 양반 너무하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집주인이 말을 심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한 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만 해준다면? 문만 다시 열어준다면. 아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 역시나 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래 당신은 뭐라고 나를 욕을 해도 좋다. 문만 열어주세요. 문만 열어주세요. 그 심정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은 결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좁게 난 것을 볼 때에 이 표현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거론되는데 그 가운데 세 명의 이름이 대표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 하나님은 요약하면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고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세 명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자신들 역시나 이스라엘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겠죠. 집주인도 잘 알았어요. 집주인과 식탁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집주인의 가르침도 받았었습니다. 분명한 이스라엘이에요. 모세의 혈통 가운데 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너희는 별탄코 들어오지 못한다. 도리어 쫓겨난다.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24절 마지막에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강구하는 기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노력인가 하면 이 뒤에 나오는 25절을 볼 때에 여기서 취할 노력은 딱 하나입니다. 이미 닫힌 문을 열기 위한 노력. 이 닫힌 문을 다시 열기 위한 노력. 이 노력을 뜻하는 말인데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리죠. 그래서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문이 닫힌 후에는 암만 애를 써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헛수고다라는 것이고 그렇기에 여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더 붙여본다면 열렸을 때 들어오지. 열렸을 때 들어오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쇳불은 당김에 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중으로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기회가 있을 때 바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교를 잘 따라오셨다면 문을 닫힌 집주인의 말들은 대부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그 사람의 상황도 이해가 되죠. 하지만 딱 한마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행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 이 사람들이 어디서 악한 행동을 했나요? 그런 뉘앙스라도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까?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안 좋을 사람이 바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28절까지 다 듣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 마음의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낙심과 실망과 좌절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문도 안 열어줄 거면서 행악한 자들이라니 굳이 그 말을 했어야 됐는가? 별로 악한 행동을 한 것 같지도 않는데 말이 심하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 행악한 것 맞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히 들어가지 않은 그 자체로 행악한 것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집주인을 모멸하고 능멸하고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지금 문을 두드리는 이 사람들은 집주인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밥까지 같이 먹었다면 너무나 잘 아는 사이 그 이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식탁의 교제를 함께했다는 것은 형제의 자매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들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아는 주인의 집 앞까지는 왔으면서 들어가지는 않고 그 문 앞에서 서성이고만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문의 특징은 크다, 길이 넓다 그래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은 어떤 모양인가 하면 거칠 것 없이 드넓은 그런 광야와 같은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을 마음껏 펼쳐도 누가 하나 간섭하거나 뭐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는 없을 만한 그런 길입니다. 워낙 넓으니까 자기 마음껏 해도 되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길이 바로 이런 길이죠. 좋아 보일까요? 좋아 보이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무엇도 속박하지 않으니까 좋아 보이죠. 그러니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반면에 좁은 문은요. 좁다, 길이 협작하다,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좁다라는 말의 의미는 들어가기 어렵다, 보잘것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길이 어려운 만큼 보상이 달콤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1년 동안 죽은 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 많은 이유. 그 1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힘들게 보내는 이유는 그렇게 힘들게 보낸 만큼 그 이후의 시간들이 달콤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좁은 길은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심지어 그 보상도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숨만 짓게 만드는 그런 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협작하다 라는 단어 역시나 우겨싸움을 당하다 환란받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 뒤에 삶은 만약에 이 문으로 들어온다면 당신이 이 문으로 들어온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란과 고통을 늘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좁은 문은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보상은 한숨이 나올 정도로 형편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 문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통받고 환란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십니까? 막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막 샘솟고 그러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찾는 자가 적다. 거의 없다. 물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입구에 서서는 그 끝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입구에서는 그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 뭘 택하겠습니까? 암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의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맞아. 이 길이 진짜 그렇게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일로 갔는데 전부 다 넓은 길로 갔는데 많이 가는 것만이 문제입니까? 심지어 이 길이 훨씬 더 월등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 이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야라는 정보를 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 엄청 두텁다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약간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힘들어 보여서. 보산득 딱히 좋아 보이지 않는데 다 일로 갔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문 앞까지 왔지만 정작 들어갈 수는 없었던 거죠.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죠. 주인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주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진심으로 이 사람들을 초대하다가 먹고 마시게 하며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들어가진 않죠. 아직도 서성거리고만 있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받을 것 다 받아 먹고 나서는 아직도 들어가는 것이 맞나 이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문 앞까지 놨어. 여기서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 여기까지야. 이만큼 했으면 난 할 만큼 다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등에 뭘 꽂아야지만 배신입니까? 이것도 배신이죠. 주인에게 은혜는 받을 대로 받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냈습니다. 응답도 받았겠죠. 마음의 위로도 얻었겠죠. 받을 것 다 받아놓고 정작 문 앞에는 서성이고 있는 겁니다. 행악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행악이죠. 완전히 행악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죠. 바보 같고 멍청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무리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영원토록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절망인지 아십니까? 후회를 통곡을 한 만 년만 하면 다시 한 번 기회가 생긴다. 라고 해도 소망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절망이죠.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결단국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려있는 지금 당장 잽싸게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이번 대신방 때 문고리 신방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대신방을 대면으로도 받지 못하고 춤으로도 받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각 가정에 방문해서 문고리에 소정의 선물을 걸어두고 잠깐이나마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런 신방이었죠. 그래서 저도 저희 오교구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짜고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신방 가정이었던 사동의 한 빌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주차를 하는데 한 분이 빌라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분이 우리 성도님인가 하고 열심히 봤더니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려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했죠. 주차를 하고 선물을 챙겨서 갔습니다. 뭐를 만나게 됐을까요? 비밀번호. 그래도 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점검하고 호수를 눌렀죠. 응답을 해 주셨을까요? 응답을 하셨다면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응답은 없었죠. 그래서 혹시나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 하오니 들어가서 내가 이것만 걸어두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받았을까요? 받았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여담이지만 이분은 아직도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넘어가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첫 집인데 원래 장사도 마수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첫 집이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기다려보자. 누군가는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차 안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기 시작했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와서 빌라 주변을 맴돌면서 혹시나 뭐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힌트가 없을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어떻게 그 건물을 관리하는 분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고 그분께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설명드리고 요차요차해서 제가 잠깐만 데려갔다 나올 터이니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쓰고 바로 머리에서 지워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문 앞에서 차 안에서 하염없이 그 문만 바라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 저 사람 나왔을 때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 집에 도착하게 되면 저 집 비밀번호야 아니야 그것부터 보게 되고요 혹시나 비밀번호를 눌러야 된다면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사람이 나왔다 주차고무가 없습니다 뒤차고무가 없고 비상감방이 켜놓고 내려서 그 문부터 잡았습니다 왜요? 안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신방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다행히 문고리 신방은 재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하는 거였기 때문에 재도전의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실수하면 다음번에 만회하면 됩니다 앞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 다음에 만회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요 만회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상황이 벌어지면 끝입니다 지금 우리는 실전 중입니다 연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 모두는 실전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끝입니다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은 분명히 닫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은 주인 마음대로 때가 되면 닫힙니다 결코 문 닫는다고 예고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닫으면 그 문은 다시 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finish up the fire 우리의 삶은